오늘 TSE 좀 볼텐데 우선 제가 당연히 목표가, 손절가, 대응 전략 다 말씀드리겠지만 진입가랑 이런거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 어떤 재료가 풀렸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주식화면에서 필수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료부터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가 종목에 대해서 전략, 대응 전략 이런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거다 하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 반도체에 타격이 있는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이런 나라에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를 통밑까지 추적해왔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거죠 그러다가 뭐에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쓰는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ARM이 영국회사죠 얘들아 낯사하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좋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 좀 시그널을 보낸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히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뭐 흔히 많은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게 수위를 받을까? 큰손들은 어떤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9만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야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거에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거에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 10% 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은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은 제대로 먹는거고 대장이 안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거다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게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 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수익성이 그런데 3분기에 어느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올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거라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 봐야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에요? 저는 소통방에서 이런걸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뉴스 재료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거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이나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매수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거 매수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에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 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띄워놓고 뭐하죠?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난거 이 수익 증거가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하고 그냥 뉴스 한게 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 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에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전기 이런 것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막 올려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기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괜찮은 종목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신호를 드릴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고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서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 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들어오신 것을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올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 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 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린 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요 진짜 이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린다는 말 표현 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하셔도 그냥 바로 바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셔야 되고 오하셔서 눈팅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럼 TS가 여러분들 일단 무슨 어떤 뭐 일을 하는 거죠 애들이?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거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랑 그런 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웨이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검사 장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검사 장비 테스트 소켓증도 OLED 검사 장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상상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SK하이닉스에도 납품하면서 수출도 잘합니다 어디 마이크론 인텔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 고객사가 빵빵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로 보셨죠 4분기부터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진짜 TSE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여기 6만 5천까지 잡아도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더 잡고 싶어요 대신 이건 좀 스윙으로 가야 되겠죠 단기에 먹고 빠지실 분들은 그냥 사서 6만원 정도에 파셔도 돼요 지금 지점 정말 괜찮아요 왜냐? 수제선은 끝에 걸쳐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떨어진 상황을 대비해서 한 4만 3천원 선에 혹은 웬만하면 4만원 선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항상 D고 W그리고 가면 얘가 4만원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4만 4천원의 추가 매수보다는 웬만하면 4만원에 추가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냐? 일단은 6만 1차 6만 5천까지 잡을게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8만원 선까지 보셔도 됩니다 진짜 이 TSE 같은 경우는 고객사 자체가 빵빵하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삼성전자조차도 이번에 영업이익률 4분기 엄청나죠? 영업이익이 거기에 납품되는 장비주가 분명히 부각받아서 제대로 슈팅 나온다 게다가 실적도 나오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반등지점이고 펀더멘탈 플러스 기술적 분석으로도 충분히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그런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물을 좀 살짝 볼게요 기업의 재물을 살짝 알아야 되니까 확실히 얘가 너무 이번 연도 전반기가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감산을 하면 장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죽어요 근데 다시 지금 재고 정리 다 하고 100% 가동 다시 한다고 하니까 얘들의 매출이 다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은 4분기부터 올라가면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고 매출도 얻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께 선반영되면 선반영되는 게 가장 좋아요 진짜 차트에 대해서는 선반영될 때가 차트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세력들도 가장 많이 붙는다 TSE가 아마 대장 쪽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시총 얼마 되죠? 1조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엄청나요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들은 진짜 호황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차 수혜로 돌아오면 TSE가 수혜를 받는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RSI도 50위에 올라와 있고 힘이 정말로 좋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목표가 다 말씀드렸고 손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35,000원까지 열려있긴 한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떨어질 일이 거의 1% 정도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지금 괜찮은 지점이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 알려드렸죠 간단 명료하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